출발이요 출발을 했어 일단 364,365 매도해보겠습니다 자 364 체결 됐구요 빠지는 걸 바라는 게 내가 정신병인 줄 알지 이거 그냥 전형적인 원회의 숙이고 진짜 아리까리한 순간이네요 364 깨지는 은봉이 없으면 본청을 하던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분위기의 시장 전혀 빠질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그냥 6댁 손절하겠습니다 아이씨 짜증나서 못보고 있겠어 6댁하고 8댁 손절 아 이건 손절